자, 이번에는 풍마의 문화에 풍마의 문화가 들려주겠습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 그 모습 어떠냐 내 인생 강서리하는 부인은 없어 내가 선택한 이 길 거래축한 이 땅으로 족발하며 족발하면서도 언제서 사람만이 운중받으리나 인생이야 어차피 무릎처럼 달리고 즐거워 wyp지 뭐 싶고 즐겁게 부딪치 뭐 즐겁게 사는 거지 뭐 opp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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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pa oppa oppa 와! 벗겨보아! 벗겨보아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